이게 물리면은 손가락 나가 나가 몸에 좋을거야 다 으스러졌네 그렇게 먹으면 안된다니까 소금 찍어야지 음 소금 찍어야지 안나오는데 야 숨어서 안나온다니까 이게 물리면 손 나간다니까? 손으로 잡아보세요 아 물린다 그거 어떻게 해야돼 손으로 잡아보세요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 꼬겨 봐 꼬겨 봐 꼬겨 봐 꼬겨 봐 고맙다 이게 물리면은 손가락 나가 나가 자라가 힘이 좋아가지고 황토 자라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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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못잡아요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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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の人 잘하는 형은 아예 안 드시나봐요 옷 브랜드 잘하는 알아요? 아휴 인사 한번 해줘 인사 없어? 인사가 없어? 아니 형 나 단양 박재범이야 이것도 없어 없어? 없어 저는 한 발이다 뒤집을 때 머리 뒤집을 때 그때 딱 잘라야 돼 세게 그래 됐어 또 잘라 어 됐어 됐어 수고 됐어 이제 들어 들어 들고 있으면 피어나와 들어 가만히 있어 아이 가만히 있으라고 피 좀 있어야 돼 됐어 이제 떨어지잖아 왜 나 넣어 뚝뚝뚝뚝 약간 들어야지 번쩍 살짝 저렇게 하는 거야 원래 저것도 물린다 너 저거 잡을 때 저것도 물어 어? 어 저것도 움직인다 보니까 요쪽 잘린 자리로 저것도 물어 아 목이 잘려도 물어요? 어 아 목이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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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게 흔들어야지 참 방송을 모른다 진짜 오케이 오케이 네 거랑 거의 비슷하네 아우 흑인이죠 흑인 뭐라고? 흑인 뭐라고? 흑인이요 너는? 전 흑인 하하 참나 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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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해 형이 해야 될 거 같은데 아이 꼼자리가 안 좋아 꼼자리가 안 좋아 저 저런 거 자고 안 돼 나 아 아 아 아 자 자 용봉탕 뜻이 정확하게 뭐예요? 용봉탕? 예 그냥 뭐 저 자라하고 예 자라하고 그 뭐 저기 저 닭하고 그냥 삶어 먹는 거 용봉탕이라네 장어도 넣고 원래 잉어 넣는 데 있고 여자들은 감을 치러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 어 근데 지금 장어로 못 구해왔네 아 지금 장어가 없어요? 장어로 못 구했어 토종닭 토종닭 닭이 왜 이렇게 다리 꼬고 있는지 아세요? 열 자라서 아니요 좁아서 이거 이거 무슨 닭이에요? 토종닭 토종닭 코스닭 아니고? 아이 으이씨 이거 이게 원래 재료가 좀 더 들어가야지 더 맛있는데 감초하고 대추하고 마늘 하고 황기에 황기에만 넣어가지고 우수 끓여보자고 몸에 좋을 거야 아 자라 디비 자라 아 까불지 말아라 도라기 그냥 뭐 솔직히 자라 그니까 어느 정도로 좋냐면 예를 들면 정관 수술을 했는데 그거를 뚫고 나올 정도로 좋아요? 그건 아니고 아니 자라가 진짜 옛날에 옛날에는 나도 건강식으로 많이 먹었거든 네 가게에서도 예약 받아서 팔고 했으니까 네 그때 많이 팔았어 진짜 옛날에 난 아 이거 만약에 가게에서 팔면 정확하게 한 얼마 정도 받아야? 이게 옛날에 옛날에 25만원씩 받았지 한 마리 형님 근데 여기 뭘 또 아니 비닐봉지는 저기 왜 끼워놨어요? 아니 내가 끼운 거 아니지 바람 들어오니까 그러셨나보지 아 바람 들어오니까요? 바람이 들어오니까 바람 안 들어오라고 아니 앉아봐봐요 어떻게 얼마나 시골이길래 지금 TV가 이렇게 끊겨요? 몰라 뭐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아니 바람 많이 불어 안때나가 뭐 뭐 그런게 안 좋은가보지 뭐 안때나? 몰라 난 저 자료 안오는데 비올때만 온다니까 거의 아니 근데 잠깐만 TV가 이렇게 이렇게 끊기는 동네는 처음 봤네 그러니까 야 혼자 혼자 있을 때 막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이러면 무섭겠다 그 시골에서 그죠? 안놀래 자 우와 막 으스러진다 이제 북물 이게 북물이 좋아 오는 손잡이 자 다 으스러진다 이거 이거 자라 자라 저 지붕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먹는 거야 뼈다귀 빼고 닭도 잘 익었네 이제 두 시간 밖에 여기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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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와 가벼어 하 안개서 설 다를 좀 뿌릴까 여기다 좋다 좋다 자 드디어 그 몸보신의 끝판왕 영봉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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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이거 하나 먹는데 객따라까지 불어. 이거 구독자들이 좋아해요. 이렇게 김 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와 맛있겠다. 하하하하하하. 자 일단 국물 한 번 먹어볼까요? 국물. 국물 타야지. 국물 타야지. 국물 타야지 맛있어요. 너무 짜 이거. 이 정도 늦게 먹으니까. 그럼 실시간 하는 거 아니잖아. 실시간이에요 지금. 실시간 왜? 지금 라이브 방송이에요. 구독자 계속. 아이고. 구독자 계속. 아이고. 이게 진짜 일 리 없어. 아이고 느끼고 있네. 옆에 보는 게 없는데. 야 이제 나도 그 정도는. 아니 아니. 실시간이라니까. 아니 아니. 저번에 해봤는데. 그거 하지마. 오 좋다. 고추. 국물이 좋은 거라니까. 어. 고추. 고추. 아까 저기. 피쥬. 자라. 자라 피쥬. 이거 한 잔 먹어볼게요. 형은 좀. 나는 옛날에 많이 먹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냥 너무 그런 게 잘 안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소맥 먹든지. 볶은 잔 먹든지. 자 한 잔 드십시오 형님. 아. 오약은. 한 잔 받으십시오. 너무 말이 많구나. 스톱. 스탑. 스톱. 스탑해주세요. 스탑. 스탑. 스탑해주세요.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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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리다 산 게 아니고 소주. 소주인데 덜어 갖고 온 이라고. 됐어, 스톱. 자라피주가 어디에 좋는지는 모르시죠? 음... 건강해. 이거 한 번에 한 번... 원래 전에도 우리 먹을 때 원샷을 때려야 된다고요? 원샷수도 한 번 써 우리. 나 부자 세 장씩. 양은 근데... 아니 이건 피주고 이건 복분자니까. 아니 그래도 양이... 아 양을 맞춰야죠. 아 그냥 먹어. 이걸로 맞출래요? 아니 술을 뭘 맞춰. 아니 지금 양이 지금 얼마나 차는. 아니 그냥 먹자고. 짠짠! 짠. 하...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국물이 진짜 우유. 아아아악! 아아아악! 으음! 으음! 피주! 와아아아악! 와아아아악! 잘 먹어. 야!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니까. 소금 찍어야지. 으음! 소금. 으음! 맛있네. 쫀득쫀득하지? 응. 한정도하고 뜯어서 먹어봐. 원래 이거 먹는 거 맞죠? 그럼 뜯어서 먹어도 돼. 이거 손으로 칠려야지 지금. 예? 야 이거 찔려 이거. 손으로 칠. 내가 이렇게 막 칠려고 그래. 안 칠려고 했는데. 안 칠려고 했는데. 안 칠려고 했다는 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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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진짜 이게 쫀득쫀득합니다. 야 이거 몸에 좋지. 뭐가 좋은지는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릴게. 자막으로 넣으셔야 돼요. 형 알고 있는데 그냥 자막으로 넣나요? 아유. 알고는 있죠. 그냥 몸에 좋아. 하하하. 으음. 으음. 이거 자라 고기 맞아요? 맞아요. 이거 다 자라 고기. 닭고기랑 색깔이 뜨냐. 근데 맛이 닭고기랑 똑같은데요? 떡 똑같지 않지? 거의 비슷한데? 더 쫀득쫀득하지? 아니 그니까 거의 비슷한데? 곰발바다 자라발바다 더 쫀득쫀득하던데?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 먹으면 솔직히 좋긴 좋아요 맛은 제가 느꼈을때 자라 모양만 있어서 자라 느낌이 나지 국물도 그냥 거의 닭백죽 느낌이 나고 오딱 느낌이 조금 더 진하지 네 오딱 느낌이 나고 자라 고기도 완전 그냥 닭고기 느낌 완전 토종닭 느낌이고 껍데기는 돼지 껍데기 닭발 이런 느낌 자라발 한입 드세요 싫어 왜왜? 싫어 싫다고 한입 드세요 나 이런거 좀 먹는거 싫어 나 살만 좋아해 진짜로 아니 니 먹어 머리하고 입 반을 먹기 싫다니까 진짜로 그럼 족발도 안먹어요? 아니 그냥 잘 안먹어 족발도 안먹는다고 아니 잘하라고 잘 안먹는다고 머리랑 한입은 진짜로 살만 먹는다 음 맛은 있는데 약간 내가 보이는게 좀 그래가지고 음 음 석바퀴 맛있다 석바퀴 맛있고 고기도 잘삼겼다고 지금 비벤트 하나도 안난다 난 이렇게는 안먹어봤어 됐어요 스톱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봐봐요 아이씨 알았어 아니 아니 이러고 나서 무슨 나한테 술을 이겼님 아니 이런 아니 그거 아니 구독자 그거 연결된거야? 아까? 아니 실시간이라니까요 실시간이라니까요 진짜? 진짜? 이게 진짜일 리 없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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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자 실시간 어? 다녀오띠리띠리 실시간인지 아닌지 아이씨 그런거까지 신경쓰나? 와 순진한 사람인지 알았더만 여운의 여우 이렇게 올라갔는데 내가 뭘 알아? 내가 야 내가 뭘 알아? 자 알겠어 한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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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자네 아아 한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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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자네 안녕하세요 미키란톤 조카 야야야야 야온이에요 야 저 유튜브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야 엥 frank 응 asm af 엥 일단 아...